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두 번째 단원의 첫 번째 내용인 허블 법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외부 은하에 대해서 배웠었죠. 수많은 우리 은하가 아닌 우리 은하 바깥쪽에 있는 수많은 외부 은하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 외부 은하들의 관측 결과 나오게 된 법칙인 허블 법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허블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통합과학 시간에 충분히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법칙이라는 거를 밝혀남으로 인해서 이후에 우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새롭게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칙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학습지는 133쪽부터입니다. 학습지 준비하시고요. 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외부 은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외부 은하를 최초로 분류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었죠. 바로 이 사람 허블이었어요. 허블 허블이란 사람은 앞에서 이제 외부 은하라는 존재를 처음으로 안드로메다 은하를 통해서 알아낸 다음에 그것들을 모양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허블이 이렇게 수많은 외부 은하들을 관측을 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즉 가시광선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허블은 여기서 한 가지 관측을 더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펙트럼을 이용한 관측이었는데요. 스펙트럼 관측을 한 결과 그 결과 이런 형태의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맨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하얀색 바탕이 있고 여기에 검은색 줄이 하나 두 개가 그려져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형태의 스펙트럼을 뭐라고 그릴까요? 바로 이제 색깔이 있는 바탕에 검은색의 줄이 생기는 스펙트럼 그렇죠. 바로 흡수선 스펙트럼이 되겠네요. 자 흡수선 스펙트럼을 관찰을 했는데 여기서 허블은 두 개의 스펙트럼 선을 관찰을 해요. 이 두 개의 선이 이제 칼슘 흡수선인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드리죠.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둘 이게 두 개의 칼슘 흡수선 스펙트럼을 관찰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평균 값을 이 그림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빨간 화살표로 그러니까 이 노란 선 하나 두 개의 평균 값이죠. 평균 값 자 이렇게 놓았는데 이 각각의 은하가 지금 다섯 개를 제가 여기다 소개를 해놨습니다. 처녀자리에 있는 은하 큰곰자리에 있는 은하 북쪽 왕관자리에 있는 은하 목동자리에 있는 은하 바다밤자리에 있는 은하 이렇게 총 다섯 개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자 얘네들을 관찰을 했을 때 이 흡수선이 위치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원래 위치는 어디냐? 원래 위치는 바로 이 노란 화살표의 시작 지점입니다. 원래는 물론 둘의 평균이고요. 자 그래서 시작 지점이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놓고선 보니까 첫 번째 처녀자리 쪽은 노란색으로 이만큼의 스펙트럼선이 이동을 했고 큰곰자리에 있는 애는 이만큼을 이동을 했고 북쪽 왕관자리에 있는 애는 이만큼을 이동을 했고 목동자리에 있는 애는 이만큼을 이동을 하고 바다뱀자리에 있는 애들은 이만큼을 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어때요? 지금 어느 외부 은하든지 상관없이 흡수선 스펙트럼이 모두 이동을 했습니다. 모두 이동했다는 거 이거 무슨 효과입니까? 그렇죠 도플러 효과죠. 자 도플러 효과가 모두 일어났는데 도플러 효과는 여러분들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청색 편이랑 적색 편이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A라는 스펙트럼이 388.9고요. B라는 스펙트럼은 501.6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긴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근데 지금 노란색 화살표가 전부 파장이 긴 쪽으로 갔습니까? 짧은 쪽으로 갔습니까? 그렇죠 전부 파장이 긴 쪽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흡수선 스펙트럼은 전부 다 뭐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전부 적색 편이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적색 편이가 발생을 했다는 것은 우리한테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까?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허블이 관측을 해보니까 알아냈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다섯 개의 외부 은하가 있는데요. 이 외부 은하는 모두 적색 편이가 나타나고 모두 멀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허블이 여기서 무엇을 관측을 했냐면요. 첫 번째로 관측한 것은 거의 모든 은하는 우리한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거의 모든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일부 아주 가까워지고 있는 은하도 있기 때문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충돌은하 얘기할 때 말했었죠?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는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가까워지고 있는 몇 개의 은하를 제외하고 사실상 거의 모든 은하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그 몇 개의 은하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은하가 현재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허블이 밝혀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천여자리, 큰곰자리, 북종환관자리, 목동자리, 바다뱀자리 얘네들의 적색 편이의 정도가 다르죠? 이렇게 적색 편이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적색 편이의 정도를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공식으로 도플로효과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공식을 볼까요? 그 공식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공식입니다. 자 이 공식 의외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원래의 파장값이 여기였는데 멀리 있는 은하는 이만큼을 가고 멀리 있는 은하는 또 이만큼을 갑니다. 자 여기서 이 공식을 지금부터 볼 건데요. 자 여기에 이 기호, 분모와 분자의 공통적으로 약간 셈, 시옷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기호 보이시죠? 요거를 이제 그리스어로 람다라고 읽습니다. 람다. 영어로는 LA... 이건가? 잠깐만요. 어 맞을 거예요. 자 람다라고 읽고요. 여기에 이제 람다인데 람다, 분모에는 람다 제로라고 써있고 분자에는 세모가 붙어있죠? 세모는 델타라는 뜻입니다. 델타. 음 델타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이 공식은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라고 하는 공식이 되는데 여기서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어쨌든 모든 외부 은하, 거의 모든 외부 은하는 우리한테서 멀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멀어지고 있다. 즉 적색 편의를 하고 있어서 요거를 통해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는데 멀어진다 라는 말은 후퇴한다 라고도 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 잘못 쓰고 있네요. 후퇴한다고도 보통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요 후퇴하는 속도가 바로 V에요. 후퇴 속도. 바로 멀어지는 속도입니다. 멀어지는 속도. 자 멀어지는 속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람다 제로는 뭐냐? 원래의 파장값을 의미합니다. 원래 파장이라는 건 뭐냐? 즉 적색 편의가 없을 때의 파장으로서 왼쪽 그림에서 보면은 맨 위에 있는 바로 요 파장값을 의미합니다. 요게 바로 람다 제로에 해당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델타 람다는 뭐냐? 파장의 델타인데 델타는 일반적으로 과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변화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파장 변화량이 돼요. 자 그러면 왼쪽 그림에서 한번 파장 변화량을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왼쪽 그림에서 원래의 파장. 두 번째 그림 볼게요. 원래의 파장이 요만큼이었는데 요만큼으로 이동을 했죠? 바로 요만큼의 이동량 요거를 델타 람다라고 합니다.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요만큼이 델타 람다가 되겠고 오른쪽에 요만큼이 역시 또 델타 람다가 될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델타 람다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파장에서 변환 파장만큼의 비율이 되겠죠. 분모 분자니까. 그 비율에다가 곱하기 C를 곱해 주는데요. C! 5단원에서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광속. 빛의 속도에요. 그래서 원래의 파장에서 파장이 변환 비율에다가 광속을 곱해주면 후퇴속도가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후퇴속도랑 광속의 단위를 똑같이 맞춰주셔야 되고요. 파장값도 단위를 똑같이 맞춰주셔야 돼요. 만약에 광속을 kmps로 썼다. 그럼 후퇴속도도 kmps로 써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kmps 쓰니까 그냥 이 단위에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자 이 공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하나만 좀 살펴봅시다. 여기서 지금 후퇴속도 즉 멀어지는 속도인데요. 이 멀어지는 속도가 빠르려면 무슨 값이 커야 될까요? 그렇죠. 단적으로 보면 이 대타람다 값이 크면 되겠죠. 광속은 고정되어 있는 값이니까요. 즉 파장이 많이 변할수록 후퇴속도가 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적색 편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을수록 후퇴는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허블법칙에서 알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기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적색 편의가 클수록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그림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앞에서 봤던 아까의 그 그림이죠? 자 이 그림에서 지금 처녀자리에서 바다뱀자리 쪽으로 갈수록 즉 여기서 밑에 쪽으로 갈수록 적색 편의가 커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적색 편의가 커지고 있다. 즉 무엇을 의미합니까? 멀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후퇴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색 편의가 커지고 더 빨리 멀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자 요거를 이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허블이 또 뭘 했냐 두 번째는 바로 이 각각 은하들의 거리를 재봤어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여러분도 혹시 그 거리를 어떻게 재나요? 하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거리 재는 방법은 지구공학 2에 나오니까 그때 살펴보면 되고요. 각각의 거리를 어떻게든 이제 쟀습니다. 재본 결과를 보도록 하죠. 쟀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오른쪽에 여러분들 거리 보이시죠? 자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천여자인 식구 mpc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mpc를 잠깐 설명드리면 pc는 거리의 단위예요. 바로 파색이라고 하는 단위인데요. 파색 이 1파색이요. 참고로 3.26광년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엄청나게 먼 거리라는 뜻이죠. 천문학에서 쓰는 가장 먼 거리의 단위가 파색인데 앞에 m자가 붙었어요. m. m은 뭐냐면은 메가란 뜻입니다. 메가 즉 백만입니다. 백만 백만이라는 뜻이니까 즉 요거는 백만 파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식구에다가 백만 파색 즉 1900만 파색만큼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외문화란 뜻입니다. 됐죠? 자 어쨌든 천여자리는 19메가 파색 큰곰자리는 300메가 파색 북쪽왕관자리는 430메가 파색 목동자리는 770메가 파색 바다뱀자리는 1200메가 파색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밑으로 갈수록 거리가 가깝습니까? 멉니까? 거리가 멀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두 번째예요. 아까 첫 번째 뭐였습니까? 왼쪽에서? 그렇죠. 적색 편이가 클수록 후퇴수가 빠르다는 거였어요. 어디로 갈수록? 밑으로 갈수록요. 뭔가 나오지 않습니까? 밑에 보니까 바다뱀자리 같은 경우에 적색 편이도 커요. 그래서 후퇴속도도 빨라요. 근데 거리 재우니까 거리도 멀어요. 이거 두 개를 엮은 것이 바로 허블 법칙이 됩니다. 허블 법칙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이 공식입니다. 정말 단순하죠? 이 공식의 생김새는 매우 단순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이게 바로 허블 법칙이고요. 이 공식은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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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바로 그런 공식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 공식에서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V가 또 나오네요. 그쵸? 이거 뭐였죠? 그렇습니다. 후퇴속도였어요. 이 후퇴속도가 H랑 R이라고 하는 거 두 개를 곱했대요. 여기서 여러분들 H는 뭐냐면 허블 상수라는 거예요. 상수는 참고로 고정값인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또는 값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앱니다. 자 허블 상수 여기 옆에 있는 R이 이제 중요한데 R은 뭐냐?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를 의미해요. 자 요거를 가지고 결론을 내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아까 우리가 자료에서 봤을 때 밑에 즉 밑에 쪽에 있는 은하로 갈수록 후퇴속도가 빨랐어요. 그리고 그 밑에 쪽에 있는 은하일수록 거리도 더 멀었죠? 즉 거리가 멀수록 더 빨리 멀어지더라는 거를 밝히는 게 바로 허블입니다. 그래서 허블 법칙은 뭐냐? 거리가 멀수록 후퇴도 빨리 한다는 거예요. 즉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허블 법칙입니다. 이 공식에서도 나오죠? V랑 R이 서로 비례관계인 거 확인할 수 있죠? 요 비례관계를 바로 표현해준 식이 바로 허블 법칙이 되고 그 비례 상수가 바로 여기 써있는 허블 상수가 될 거예요. 잠깐! 허블? 비례 상수가 뭐예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1차 함수가 y는 ax인데 x랑 y가 비례하는 상수가 a 바로 요게 비례 상수죠? 위에 보시면 똑같은 형태의 식인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허블 상수라고 하는 h가 비례 상수에 해당을 합니다. 요게 바로 허블 법칙이에요. 자 그럼 이 허블 법칙을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볼까요? 그래프로 나타내면 바로 요런 형태가 됩니다. 자 여기서 그래프를 잠깐 살펴보면은 그래프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가로축과 세로축을 정확히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가로축은 천체까지의 거리고요. 세로축은 후퇴속도인데 각각 단위가 써있네요. 그렇죠? 바로 요기 아래에 해당하는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 단위는 메가파셋을 쓰고요. 요거를 갖다 쓰면은 v는 kmps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익숙한 그런 공식 단위를 갖다 쓰게 되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보셨으면 알겠지만 여기도 역시 1차 함수의 형태로 직선의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 점들을 찍은 게 이제 각각의 값을 이용한 건데 사실 완벽하게 비례한다고 보긴 좀 힘들죠? 일반적으로 과학 그래프가 좀 그래요. 사실 100% 완벽하게 그 일치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뭐 관측에 아직 부정확함도 있고요. 또 그 예외라는 것들도 있고 뭐 여러가지 요인들이 좀 작용하기 때문인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직선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기울기 어떻게 구합니까? x 변화량보다 y 변화량을 가지고 구할 텐데 x 변화량이 바로 r이죠. y 변화량은 v죠. 그 가운데 h가 바로 기울기죠. 그래서 요 기울기가 바로 허블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주면은 허블 상수 값을 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허블 상수 값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요 기울기가 좀 더 요렇게 급해지겠죠. 영어로 쓸게요. 그냥 h 값이 커지면 요렇게 되고요. 반대로 h 값이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요렇게 그래프의 기울기가 작게 나올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허블 상수 값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은 15Mp 거리에 있는 천체라고 해도 허블 상수 값이 크면 후퇴 속도가 더 빨리 나오고 그죠? 허블 상수 값이 작으면 후퇴 속도 값이 훨씬 느리게 나옵니다. 요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반대로 같은 후퇴 속도에서는 거리가 다르게 측정이 되겠죠? 그것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요렇게 해서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참고로 말씀 드리면 후퇴 속도랑 거리 중에서 어느 값이 더 정확할까요? 더 정확한 거는 후퇴 속도 값이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거리는 측정법이 워낙 다양하고 그 다음에 천체 하나하나 잡기가 좀 어려워서 후퇴 속도 값을 훨씬 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허블 상수 값인데 허블 상수가 지금 보시면 그래프에서 기울기이다 본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 요 그래프만 보셔도 알겠지만 점이 굉장히 딱 일치하게 찍히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허블 상수 값 즉 기울기 값을 구하는 게 과학자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허블 상수 값을 허블이 처음에 만들어냈을 때부터 지금까지 값이 계속해서 변해왔어요. 그 결과 현재 가장 가까운 것은 요 값입니다. 69.8 플러스 마이너스 1.9 킬로미터 퍼 세크 퍼 메가파셋이라는 값이에요. 근데 이 값을 여러분들 외우실 거는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이 값은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이 값은 2019년 값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허블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허블 법칙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멀리 있는 외부는 할수록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 라는 거 공식으로는 V는 HR이라는 거 뭐 별 내용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 허블 법칙으로 인해서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다음 시간에 알아볼 것은 바로 우주가 넓어지고 있다. 즉 우주 팽창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주 팽창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 내용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들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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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